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8년 29회 16번 문제입니다. 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16번 문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응용을 해서 출제하니까 기출문제만 다 풀 수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모든 과목 전부 다 80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6번입니다. 사무소 이전인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 말이 액서네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입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전 신고는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것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사 가고 나서 4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2번 맞고요. 3번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죠. 따라서 16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우리 암기 프린터는 18번에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18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죠.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및 표시 강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고요.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강구를 설치하는 경우 중계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간판 실명제죠. 간판에는 간판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러나 간판을 달면 반드시 성명은 표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법 7,638호 부칙제 6조 양의 개업 공개사 옛날에는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2006년 1월 30일 전까지는 지금은 줄여서 부칙개공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요. 부동산 중계라는 표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철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할 때는 성명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할 때는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표시해야 되죠.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에는. 다음은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억은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안 됩니다.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리얼에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사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휴업 개시 후가 아니라 휴업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엄입니다.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처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업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후권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최우선 면제받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여기는 우선 면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죠.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X죠. 임차인 동의.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임대인들이 동의를 안 해 줄 가능성이 높죠. 임대인 동의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네. 사실온이 보호받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서는 사실온은 보호받지 못하죠. 5번.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미등기 전세계 사실은 임대차죠. 그래서 19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동의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의뢰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된다.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사유죠.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우리의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죠.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4번에 을이 진력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답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했는데. 4번이 틀렸네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 법제 50조에 규정되어 있죠. 과실 책임입니다. 사장 책임은 과실 책임.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제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틀린 내용인데요. 갑은 공인융계사인 개업공개사 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이어야 합니다. 부칙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등 7가지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뭐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의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했는데 3번이 틀렸네요. 재지어 가지고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여 등록이 취소됐다면 비록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기업을 폐업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됐다면 이런 경우에는 3년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은 공유계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기업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데 자격 취소되면 중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반드시 개업공유계사가 출석을 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죠. 대표자만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2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됩니다. 2번 갑은 작성된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된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지만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된다. 설명해야 될 내용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9가지 암기했죠. 그래서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설명해야 됩니다.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4번이 따라서 틀렸네요. 5번 갑은 상가금을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한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학력, 우선 면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권리관계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중개 보수와 관련되는 문제가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번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실비 부담자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죠. 그 다음에 2번 다른 약책이 없는 경우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장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중개 사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 의뢰인 쌍방액에 각각 받는다. 그렇습니다.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고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가실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가실이면 못 받고요. 개업공개사의 고의 가실 없이 무효치소 해제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중개 사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되죠. 5번이 정답이고요. 24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했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구용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어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 모두 기재사항이죠. 디겟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리얼은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사항이죠. 2의 서식을 물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죠. 리언, 디겟만 2의 서식과 리언은 1, 2의 서식이고 디겟은 모든 서식에 기재되는 거니까요. 3번이 정답입니다. 기억하고 리얼은 1의 서식에만 기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고 서식은 기본서에도 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부에 들어가서 공룡개사법 시행규칙별지 20호 서식을 열람해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중계보수 계산하는 문제네요. 틀린 것인데 1번 주택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천분의 8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주택은 시도조례,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불이행입니다. 2번은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들어간 돈입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 이게 판례입니다. 2번은. 그 다음에 3번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계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계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계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라고 했는데 매매가 1,000분의 5고요. 임대차는 1,000분의 4죠. 1,000분의 4 0.4%입니다.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의 경우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기준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리얼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기 때문에 D가 틀렸고요. 리얼은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이 가태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